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가 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는 이들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실적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착금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내년 1월 기준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입니다. 9월부터는 하반기 서울대중요금 인상하는 것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달 6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